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유럽의회 안보국방분과위원회 방안단 일행을 접견하고 한국과 유럽연합의 안보협력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유럽의회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등 한반도 평화구축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표명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히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의지와 입장을 전했습니다. 유럽의회 방안단은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에 중대한 위협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유와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EU 간 안보협력의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환영했습니다. 방안단은 이밖에도 해양과 사이버, 우주, 양자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 방안과 한국과 유럽의 방산협력 등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기상캐스터